자, 준비 각도 이거 너무 뒤로 가면 안 돼요? 내 앞에 있어야 돼요? 그렇지 자,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셋 한 번에 그냥 면이 대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직선을 확실히 치고 나와요 다시 하나 둘 셋 스윙 발이 더 빨리 가야 돼요 하나 둘 셋 스윙 오른배 미리 잡아놓고 하나 오른배 잡았으면 점프 그렇지 잡았으면 점프 스윙 스윙 더 먼저 끝나야 돼 스윙 먼저 그렇지 발이랑 같이 떨어지지 말고 스윙 먼저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 다시 어깨 미리 열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스윙 또 공 속도랑 발 속도랑 똑같죠? 미리 가서 잡아서 쳐야 돼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게 뻗어지는 것보다 손목이 눌러져야 돼요 손목 내 앞에서 너무 위에서 치료하지 말고 살짝 앞에 내 앞 그렇지 내 앞에서 치고 나오고 나와야 돼 아 그냥 가지 말고 그냥 가지 말고 그리고 손목 쓰는 위치만 알려야 될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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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보세요 준비 어깨 더 빼래요 어깨만 더 빼래요 이 자세에서 돌려서 여기서 손목이 나오는 여기 앞에서 손목이 나오면서 떼는지 다시 준비 내 앞에서 손목 다시 오른발 중심 다시 코스 보면서 하나 스윙 더 빠르게 한순간에 자 스윙이 공 다 떨어지는데도 스윙이 안 나오죠 스윙이 더 빨리 나와요 하나 잡았으면 빨리 스윙 그렇지 지금 더 빨리 지금 더 네 앞에 놔두고 하나 앞에 들어오면서 하나 셔틀에 공 맞춰야 돼요 지금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리고 잘 안될때는 세게 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때려도 되니까 손목 쓰는 것부터 한 다음에 점점 세게 때려야 돼요 근데 계속 잘 안 맞는다고 세게만 스윙하면 손목이 계속 안 들어 그냥 힘 풀고 힘 풀고 네 시작 하나 스매싱 직선 스매싱 잡아놓고 하나 하나 둘 스톱하면 스톱해야 돼요 스톱 스눅 스윙 자세 스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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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스윙 자세 나가보자 시작 스톱 그렇게 안하잖아요 더 내려가잖아요 더 내려가잖아요 왼손 더 옆으로 땡기고 이렇게 길게 잡아요 살짝 길게 그렇죠 얘가 여기 있어야 돼 오른손 더 위로 쭉 오른손 위로 쭉 그렇지 이 자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려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돌려서 내 앞에서 손목 그렇죠 몸통 다 나오지 말고 때리고 나서 그냥 떨어지는 자 준비 세어봐 스톱 그렇지 조금 더 올려봐요 더 올려봐요 아냐아냐 오른손 쫙 펴고 스톱 스톱 스윙 다시 다시 중심 뒤로 가면 안 돼요 쳤을 때 중심 앞으로 준비 중심 앞으로 그렇지 기다릴 때 중심 앞으로 다시 시작 하나 둘 스윙이 너무 빠르 공을 더 기다렸다가 빠르게 스윙해야 되는데 너무 위에 있는 걸 스윙해버렸어요 공을 더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왼발 잡아놨어요? 하나 이렇게 오거든요 스윙 자세가 이렇게 오요 그게 아니라 팔꿈치 옆으로 바로 빼줘요 바로 쭉 쭉 쭉 잡아놓고 스윙 빠르게 스윙 빠르게 하나 다시 하나 둘 어색하죠 이렇게 때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살짝 길게 너무 짧게 잡으면 안 되고 한 이 정도 중간 이 정도 하나 스매싱 말고 그냥 반스매싱으로 툭툭 때려보실래요 자세 정확하게 잡은 상태에서 그냥 툭 발 공이 맞춰서 발 움직여요 툭 하나 둘 하나 항상 박자 맞았으면은 스윙이 나와야 되는데 자세가 흐트러져서 다시 하나 둘 자 공 어디서 쳐요 거의? 공 어디쯤 왔을 때 쳐요? 공 어디쯤 왔을 때 쳐요? 여기 쏙 쏙 여기 여기 손목 손목 손목은 10개만 해봐 지금 너무 여기 있죠 살짝 더 위에 손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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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라켓 문제인가요? 하하하 자 준비 가운데서 해보실래요? 시작 하나 둘 오른발 더 가석 오른발 깽깽이 가서 가야되는데 발이 안가서 셔틀 위치에 발 가야되요 셔틀 위치에 여기 혹시 눈부신가요? 눈부셔요? 아니요 아니요 자 화이팅 시작 하나 둘 너무 너무 빨라 더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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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지금 수윙은 빠르게 더 공을 끝까지 기다리고 수윙은 빠르게 준비 라켓 좀 길게 자 시작 하나 둘 다시 자신 있게 하나 둘 괜찮아요 괜찮아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어디 맞아요 계속? 이게 공을 조금만 더 아래에다 놔두고 나오는 스윙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너무 위에 있는 공을 천천히 스윙하니까 계속 만들어요 좀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 공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 다시 내려올 때까지 스윙 하나 기다렸다가 하나 자신감 이러면 안 돼요 자신감 잃지 말고 반 스매싱으로 툭툭 때려요 준비 자세 잡고 툭 그렇지 스윙은 빠르게 스윙 한순간에 빠르게 그렇지 한순간에 빠르게 오른발 잡아놓고 오른발 잡아놓고 하나 그렇지 오른발 잡아놓고 하나 이미 쳐야 될 스윙에 발이 계속 나가면 안 돼요 미리 잡혀야 돼요 오른발 미리 잡아놓고 스윙 오른발 미리 잡아놓고 스윙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오 좋아요 하나 둘 셋 다시 오른발 앞으로 가야 돼 자 공이 앞에 있을 때 뒤로 나가면 안 되고 공에 있는 위치로 공에 있는 위치로 가야지 발이 방금 발 또 늦었어요 발 먼저 가서 항상 공이랑 몸이랑 같이 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탕 기다려요 만약에 늦었다 싶으면 완전 그냥 점프로 쳐야 되는데 천천히 나가서 발 바꾸려고 하면 스매싱이 떠요 하나 둘 셋 준비 준비 하나 하나 둘 다시 사이드 코스 보고 하나 하나 그렇지 항상 코스 보고 짱 그렇지 잡아놓고 하나 하나 둘 셋 손목 싸지는지 세탁하고 그렇지 손목 누르면서 좋아요 손목 누르면서 그렇지 손목 누르면서 그렇지 손목 누르고 좋아요 손목 누르고 미리가 점프 그렇지 기다려놓고 점프 따라가서 하나 다시 들어가면서 하나 다시 다시 자 준비 하나 둘 괜찮아요 자 자신있게 시작 공을 더 기다려 그렇지 공 있는 위치로 발이 더 가야돼 하나 다시 하나 둘 자 라켓이 돌아가나요 혹시 계속? 이렇게 손목만 해볼래? 손목 손목 여기서 스톱 여기서 치고 내려오는 그리고 지금 펜시 할 때 너무 팔로 치려야 이게 팔로 피드러주스윙 말고 그냥 한순간에 감는 거예요 공 오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그냥 이 상태에서 더 위로 올려요 그렇지 거기서 그냥 빨리 내려봐요 한순간에 다시 쭉 뻗은 상태에서 내려요 그렇지 다시 쭉 뻗은 상태에서 더 그렇지 이 상태에서 내려봐요 그리고 돌려서 아까 그 위치 있죠 그 위치를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칠 때는 뒷수윙 돌려와줘서 아까 저희 여기서 내렸던 거 있죠 그 위치 생각하면서 자 준비 아까 세워서 했던 것처럼 그렇지 다시 자신 있게 자 아까 세웠던 거 생각하면서 오 잘했어요 자 아까 세웠던 거 생각하면서 아까 맞았던 위치 다시 나 여기 여기 그렇지 다시 팔 위로 나 점프 미리 하고 스윙하면 안 돼 더 기다려 발 같이 발 같이 스윙 같이 다시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아까 팔 어디서 뻗었죠 뻗었으면 바로 쭉 내려야 돼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계속 깎여요 아까 처음 두 개는 잘 나갔거든요 다시 이게 정면으로 놔둔 상태에서 너무 아래에 있어요 아까처럼 더 위로 올려서 빠르게 위에서 빠르게 그거 생각하면서 자 준비 아까 맞았던 위치 생각하면서 빠르게 그렇지 아까 맞았던 위치 생각하면서 빠르게 그렇지 다시 하나 아까 위에 뻗었던 거 팔 위로 뻗었던 거 생각하면서 팔 위로 뻗었던 거 생각하면서 그렇지 팔 위로 뻗은 거 생각하고 중심이 뒤로 가면 안 돼 항상 지금 스매싱하고 반대도 가야 되잖아 준비 중심 앞으로 여기도 나가야 돼 여기도 계속 여기 맞자 더 기다려 기다려놓고 아까 위에 손 뻗었는데 위치 잘 맞았는데 축 처지면 안 돼 걸려도 되니까 자신 있게 더 기다렸다가 스윙 빠르게 하나 오른손 더 들고 하나 잘 안 될 때는 이 상태에 만들어 놓고 스윙 이 상태에서 스윙 근데 처음부터 계속 여기 있어요 라켓이 여기서 이렇게 스윙하니까 돌려서 나오는 스윙도 여기인 거 여기서 맞아야지 팔 더 뻗어야지 자신감 화이팅 crire 어떻게 할 거 어떻게 할 거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